정서적으로 시은이는 자기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 이런 걸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시은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엄마를 거부하는 이런 것들은 좀 스트레스 상황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런 놀이를 하면 엄마하고 아이가 다시 애착을 아주 건강하게 형성할 수가 있고 아이의 스트레스가 좀 경감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시은이처럼 내가 내가 하면서 꼬마 대장도로 타려고 하는 이런 아이들은 지금 자기가 자신이 있어서 막 내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엄마 놀이 더 하고 싶어 한 번만 한 번만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다가 해주다가 네가 한 번만 한다고 했는데 뭘 더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거를 아이가 선택을 하고 내가 내가 한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책임감까지 선택에는 책임감까지 따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우리 아이들은 선택은 하지만 책임감을 책임까지 질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은 내가 내가 하고 아이가 뭔가 선택하면 그 책임까지 아이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이한테 그것까지 강요를 하시면 아이는 이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엄마가 주는 건 안 해야 돼 왜냐하면 책임까지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놀이 이렇게 아무런 선택이나 또는 내가 뭔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이런 신체적인 놀이 즐거움을 주는 건 아이의 스트레스를 조절해주고 자기가 자기를 조절하는 걸 도와줍니다 네 네